안녕하세요. 2017년 위칭아웃처치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후 교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식은 더 킹스 브러스 콘서트 안내입니다. 세계적인 브러스 앙상블밴드 팀 짐머맨이 이끄는 더 킹스 브러스팀 공연이 3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세미안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환산적인 브러스밴드 공연에 성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 단편 소식입니다. 2017 SBTC 아시아 전두대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세미안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DFW 지역의 아시아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행사에 성분들의 기도와 예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목자 큰 모임이 오늘 2층 비전체플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분들께서는 1시 20분까지 비전체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안 성경학교에서 예배자 학교를 시작합니다. 2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주간 로고솔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5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세미안 보금학교 3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안 제자학교 301 과정이 3월 12일 로고솔에서 3시부터 진행됩니다. 아직 301 과정을 수강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국에서 다가온 땅끝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현재 독일에서 아랍 난민 성교서를 헌신하고 계시는 윤발 성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난민 성교사역을 배우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민아파트 전도를 위한 블락파리가 3월 11일 토요일 11시 30분 포트워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스에서 사인해 주시고 3월 5일 2시 난민사역 전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연합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 로고설에서 있습니다. 4세대 교역자, 교사, 부장, 향기, 씨앗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광고입니다. 자세한 광고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한 교회입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